뮤직뱅! 네 안녕하세요. 대기실 MC에서 찬열 백현입니다. 찬연씨, 저 오늘 할 말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오늘 대기실에 24시간을 설명해도 모자란 두 분을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빅뱅의 승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승리입니다. 네, 승리씨는 2년 7개월 만에 컴백하시는데요. 기다리신 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2년 7개월 만에 두 번째 미네 앨범을 찾아왔는데요.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그리고 뮤직뱅크에 나와서 너무나 기쁜 것 같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네, 서민씨는 소녀에서 숙녀로 변신하셨는데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뵙는 거라 조금 긴장이 되는데요. 그래도 새로운 모습 보여드려서 되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굉장합니다. 네, 선민씨. 네. 저희 좀, 저희 좀 섹시한가요? 네, 섹시해요. 네. 네. 이거 그대로 하시는 편인데. 네. 이 기세를 보라 선민씨의 안무도 배워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24시간이 모자라. 아이고, 우리 백현씨가 많이 모자라요. 24시간이 정말 모자라는데요. 선민씨의 무대는 이따 직접 확인하시고요. 네, 절전의 섹시해요이 승리씨의 무대에도 이어지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trainers 다이센트에